잠깐만 로마서 6장 우리 또는 죽은자 왕께서 살리신다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과 함께 흔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을 못받아야 해가 혼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못받아야 해가 혼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러며 우리 외사람이 예수한 죄의 식자가에 못받는 것은 죄의 몸이더래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죽는 것 하지 않으나 그는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뚜렷다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또한 그의 죽었데라 또한 그의 삶을 얻는 그는 그의 또한 죽은자 가운데서 사십살렸으니 다시 죽지 않으나 사망을 다시 죽을 줄 못할 줄은 아니거나 그의 죽으신 죄에 내어 당분해 죽으시며 그의 사르시면 하나님께 여여가 살았으니 그와 같은 너도 너희가 죽은 자에 대해 죽은 자에 그의 죽음을 못받아야 해가 혼자로 여길 지어라 그러나 너희는 죄로 너희는 죽은 자에 대해 악록하지 못하여 너희의 삶을 얻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죽의에 끊기고 죄에 대해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삶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위해로도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죽은 자에 못하니 그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어도 흔해 아래에 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어도 흔해 아래에 있으니 죄에 대해 질기여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그려 누구에게 질승조하여 너의 승조함을 받는 자의 종을 지는 것을 알 수 없느니라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해 주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해를 이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여 너희가 불러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주원의 종을 마음으로 신청하여 죄에게 사랑해 반대해 우리에게 서로 눈이 드립니다 너희의 신이 연약하므로 죄가 사람의 외래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질체를 우정과 직불해 주며 불거에 잃고 닿지 이제는 너희의 질체는 이해비의 종으로 빼라 오룩함을 이뤄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땐 우리에게도 다행하믄니라 그러나 그때는 무슨 외매를 얻으리며 이제는 너희가 이해를 이뤄니라 하나님 이해비의 종으로 사망하믄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다행히고 하나님께서 종이 되었을 땐 우리의 종으로 빼라 오룩함을 이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종으로 사망하믄니라 하나님의 사망하믄니라 하나님의 사망하믄니라 수리하믄니라 영생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사람에게 말하믄니 너희는 우리의 사감에 살펴믄니라 우리의 종으로 사망하믄니라 남편이 있는 노인이고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미인받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복에서 벗어낸니라 그러나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운거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죽을 못해서 자유롭게 되나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운거받을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남편이 아니라 운거받을지지 아니하리라 운거받을지지 아니하리라 운거받을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일과 주인자 가운데서 살아가신 내게 봐서 우리로 안쪽으로 운거받을지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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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거로 일반 서 sin 내 손에서 가면 참기만 주었나리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으라 전에 봉을 때가 짓먹할 때에 있는 너가 살았더니 그는 내 유리에 죄다 사랑하고 나는 죽었으라 생명의 이득에 할 뿐이 있는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을 이렇게 하는 것이 죽었으라 죄가 길을 타서 짓먹을 때에 있는 너가 살았더니 그는 내 유리에 죄다 사랑하고 나는 죽었으라 이는 내 이득에 할 뿐이 있는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을 이렇게 하는 것이 죽었으라 저는 적성한 것인 내게 사망 이전에 얻을 수 없으라 오직 죄가 죄로 덜어낙게 하여 원한 도전을 향한 가족들에 만들어진 이는 비명으로만 명하죄고 신이 죄되게 하려하므라 우리가 이를 보면 시원한 것을 알고 온다 나는 주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어다 나의 행운 것을 내가 알지 못하더니 그는 원하는 것을 내가 제안이하고 돌려오는 것을 제안이하라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내가 거기서 지구도는 데 손에 무슨 술신울 이 제안은 내가 이른바 내가 원하는 것인자가 내가 원하는 것인 적이다 내 저고권 내 눈치 내 손한 것인 저에게 안 해왔를 하려면 원한 문제는 있으나 생각하는 것은 옵거라 내가 원하는 것인 바 손에 하지 않으라고 돌려오고 제 아줌배아 하거든요 하거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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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갖고 있는 것과 함께 받게 할 것이리라. 생각 속에 영광을 원하는 장사 우리에게나 하나의 영광과 족쇄에 유지할 수도 없더라. 이 정도를 도전하는 바람이 아니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의 것이리라. 이 정도를 행운을 내 생각하는 것은 자기 지지함을 우리도 높게 하시는 지가 많이 합니다. 그 바람은 이 정도를 썩어짐을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영광을 내 삶을 이루는 것이리라. 이 정도를 낳을 때까지 함께 찬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성익은 열매를 가면 우리 곧으로 찬식하여 양자에 있는 것과 우리의 영혼을 이루는 것이리라. 우리가 소망을 얻으면 우리는 소망을 얻으면 우리의 성령을 얻는 것을 이루는 것이리라. 많은 이스라엘을 등록하는 것을 바라며 성령을 이루는 것이리라. 이와 같이 성령을 도우며 낙섬을 도우시나이니 우리가 맞다는 능력을 받지 못하라. 오직 성령을 말할 수 없는 사실으로 우리를 위하여 침묵을 감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감자는 우리가 성령에서 영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과에 감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부근하면서 잠시, 성령을 지 deliver à l'Kihja Jung Yehkar-Yan. 이는 성령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령을 이용하는 것과 우리의 영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령을 향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령을 향해 사여 bow上에 띵을 향해 사여 부근하는 것과 내의 영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을 향해 사여 주시는 이런 것과 의미가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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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